안녕하세요. 저는 펀슈압 모음 플랫폼 띵고를 운영하고 있는 팅고랜드의 하현우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네. 제가 이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소비자분들은 펀슈머, 그리고 키덜트라고 불리우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소비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타겟한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는 실제 제가 그런 상품들을 수집을 해오고 소비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소비를 하게 된 것은 1997년도에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상품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주셨고 이 제품들을 소유한 게 이제 저의 첫 소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주인공 캐릭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캐릭터의 상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상품을 한 번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수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년간 수집을 하다 보니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서 저에게 좀 자연스럽게 키덜트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년간 꾸준한 소비를 하다 보니 저에게 이제 생겼던 첫 번째 꿈은 나는 왕구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었고요. 운이 좋게도 영실업이라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왕구 기업에서 브랜딩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직 후에 약 4년간 브랜딩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고 제가 담당을 했던 것이 혹시 아는 것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뭐 또 보시라든지 콩순이, 주주, 베이블레이드 같은 브랜드들을 브랜딩하고 또 매장을 디자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을 타겟팅한 팽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하면 성인분들이 와서 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유아와 성인의 경계가 좀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고 저희가 이제 제가 회사에 약간 이런 키덜트 시장 또 20, 30대 어른들을 타겟팅한 시장을 노려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너무 작은 시장이고 너무 또 매니악한 시장이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후 그냥 저 나름의 소비를 계속하고 또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2016년에서 17년도를 넘어가면서 시장이 한 번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에 뭐 어벤져스 같은 다양한 캐릭터들의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또한 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가 국내에 런칭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약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스스로도 이게 잠깐 1년 정도 반짝하고 말만한 인기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1년 더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실제 18년도 넘어가면서 그보다 더 성장을 하여서 전체 1조 원이 넘어가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두 번째 꿈이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해서 시장에 좀 대표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2018년도 말에 이제 회사를 나오고 팅고랜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럼 어떤 서비스로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취미삼아 키덜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기를 얻으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던 시점이었었고 이때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댓글이 이 제품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 추천을 좀 해달라 등과 같은 상품 정보 그리고 판매처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소비자분들이 현재 상품을 찾는 데에 정보를 얻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소비 단계에서도 판매처를 찾아 헤매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국내 첫 번샷 모음 플랫폼 이라는 타이틀의 띵고를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띵고는 크롤링을 통해서 국내 판매 중인 상품들 그리고 판매자분들의 쇼핑몰을 한자리에 모으고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 5분 단위로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마치고 창업까지는 했는데 당시 저와 함께 공동 창업한 이사님 같은 경우 둘 다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개발적인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주변에 아는 개발자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외주로 제작을 해야 할까 해서 개발 관련 외주사들을 찾아보니 이런 플랫폼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당시 또 저희가 그 정도 금액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우선 받아봐야겠다라는 첫 번째 미션을 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구체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검증 과정 소비자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해요 라는 검증 과정을 가지고 가면 조금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바로 우선 인스타 채널을 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채널을 오픈을 해서 게시물을 올렸던 게 저희가 아직 개발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플랫폼, 이러한 서비스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 신청을 해주시면 출시되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심플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이 게시물을 올리고 약 20일 정도 지났을 때 5,500분 정도가 이제 저희 사전 예약에 신청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서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줄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좀 그 확신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MVP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초라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또 굉장히 운이 좋게 지원 사업을 받고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도 11월에 팅고랜드를 설립을 해서 2019년 2월에 알파 서비스 굉장히 조그마한 서비스로 1,000명을 대상으로 운용을 해보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디벨롭을 해서 19년 7월에 베타 서비스로 현재까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멘토링이 존재를 하고 저는 어떤 VC분과 멘토로 매칭이 돼서 이제 첫 번째 그게 IR 자리는 아니었었지만 투자사라는 존재를 좀 처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첫날 첫 미팅 때 받았던 피드백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동네 바보가 사람도 없는 인적 드문 길에 난 구멍을 열심히 흙으로 메꾸고 있다. 사람들은 되게 비웃겠지만 그 앞에서는 잘한다 박수를 쳐줄 텐데 그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나는 이 서비스가 과연 5만 명이나 사용을 할지 좀 의문이다 라는 이런 피드백을 딱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창업 교육을 가면 투자사와의 미팅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드론은 왔었는데 이렇게 첫날 첫 미팅에 이런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내가 정말 쉽지 않은 길에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좀 굉장히 크게 느꼈던 때였었고요. 동시에 저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머릿속에 박히면서 저 생각을 좀 깨보고 싶다라는 오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희 서비스를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론칭하고 3개월 만에 그분이 말씀하신 5만 명을 넘어서서 지난 9월 말, 10월 기준으로 누적 이용자는 50만 명을 넘어서는 조금 빠르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전환을 맞게 됐던 게 저희 플랫폼의 기본 구조는 이제 플랫폼에서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쇼핑몰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구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사용자가 계속 증가를 하면 당연히 판매자들이 낀고에 대해서 알아줄 거고 저희를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사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개월 동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너무 마음 편하게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좀 그때 다시 한번 이 띵고라는 서비스를 판매자분 그리고 기존의 시장의 소비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했었던 게 저도 이제 실제 오랜 시간 동안 소비를 했기 때문에 저와 친분이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는 판매처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하루에 50장씩 박스에 띵고 도장을 찍어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쇼핑몰에 유입된 소비자가 띵고를 알 수 있게 그리고 배송되는 와중에도 띵고라는 게 좀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일 50박스씩 도장을 찍어서 판매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과정도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들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이런 상품들을 꾸준히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품을 구매할 때 수령인에 무조건 띵고라는 이름을 넣어서 띵고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 서비스를 모르시는 판매자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그분들의 상품을 주문할 때 띵고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명시를 해서 노출을 하는 좀 이런 과정을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서야 비로소 아 시장에서 띵고가 좀 알려지고 있구나 좀 판매자분들 사이에서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가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판매자분들이 먼저 띵고를 알고 입점 제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카페에서 이 관련된 캐릭터라든지 키덜트 관련된 쇼핑몰을 열 때 우선 띵고를 좀 알아봐라 라는 피드백이 오갈 정도로 띵고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생겨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한 매체에서는 제가 굉장히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됐는데 띵고를 아이디어스랑 당근마켓과 묶어서 요즘 뜨는 쇼핑 앱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캐릭터 상품 그리고 이 키덜트 시장, 펀슈머 시장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구나 지금 조금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 스스로에게 좀 확신이 들 수 있었던 그런 계기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제안을 받을 때 저희 창업기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한 띵고의 하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